우와 오늘은 약속했던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을게요 기대되는 버블티 호떡 반죽을 붓고 물을 부어서 이스트와 같이 섞어주기 오 반죽 이 정도 됐으면 오 좋아 어 서라 왔나보다 야오베킹 어 박세인? 서라가 아니라 박세인이잖아 왜 내가 와서 너무 좋아?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지? 지금 뭐하는 거야? 뭐하고 있게 버블티 호떡 만들려고 뭐? 버블티 호떡? 신나겠잖아 어 그래 너도 먹어라 어차피 텔라랑 서라 와도 다 먹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아 신나잖아 근데 아직 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 근데 반죽하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 그 정도야 기다리지 뭐 버블티 호떡 어떻게 만들어? 아 우선 이 반죽을 떼어서 그 안에 버블을 넣어주는 거야 이건 탑효과 간단하네 그렇게 버블티 호떡 만드는 거야? 아니 팥이랑 버블티 그다음에 꿀 호떡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주지요 세 가지 맛 다 맛있겠잖아 근데 나는 버블티가 제일 궁금해 아 반죽 다 됐다 그럼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을 이 정도 떼어서 우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잘 핀 다음에 이 안에 버블을 넣어줍니다 우와 어떨까 다 닫아주고 짜잔 여러분 이제부터 불을 사용하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해주세요 기름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잘 되라 적당히 익었으면 뒤집어서 조심조심 오오 너무 잘됐어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줄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마 이게 호떡이다 오 오 느낌 있어 오오 맛있겠잖아 히키야 어 서라웠다 아 세은이도 있었네 네 뭐하고 있었어 우리 호떡 만들고 있었어 짜잔 이건 버블티 호떡 우와 신기하다 근데 텔라는? 아 문자 못 봤어? 텔라는 오늘 무던데 어 진짜? 어 문자 와 있었네 여보세요? 어 텔라야 오비키 미안해 나는 오늘 먹을 것 같아 다음에 같이 먹자 어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먹자 어? 아쉽지만 텔라는 다음번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더 잘됐잖아 스텔라가 없으면 내게 더 많아지니까 어? 어? 그럼 팥 호떡도 만들어볼까? 어? 나? 팥 호떡? 나 그런거 처음 들어봐 만들어 볼게 호떡 반죽을 쭉 떼고 어? 안에 팥을 넣어준 뒤 닫아줍니다 오 팥 들어간 호떡은 어떨까? 이 닫는게 좀 어려운데 요런거는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잘 구워진 팬에 올려주기 어느정도 다 익었으면 뒤집어간다 오 헉 예쁘게 잘 익었다 이러면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기름이 튀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하세요 오 삐져나왔다 이렇게 하면 파도떡 완성 저기요 첫째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?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꿀오떡까지 완성시킨 다음에 먹읍시다 우리 정말 빨리 먹고 싶은데 이번엔 가장 베이직한 꿀오떡 반죽을 쭉 떼어서 꿀 많이 넣어줘 알겠어 꿀을 많이 넣어줍니다 오 이 상태로 닫아줘요 와 어렵다 많이 넣으니까 되게 어려워 잘 구워진 팬에 올리고 오 오 뒤죽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노릇노릇 진짜 잘 익었어 그 상태에서 바로 눌러줄겁니다 하나 둘 셋 조심조심 조심조심 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기름 튀고 계속 강조하지만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? 와 짠 세 가지 다른 맛 호떡 완성 우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잖아 자자자 내가 먼저 온 손님이니까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음 손님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? 천은 버블티로 주세요 네 버블티요? 잠시만요 빨리 좀 빨리 왜 나 시간 없단 말이에요? 네 천원입니다 천원 여기다가 넣으세요 원래 천원인데 내가 한참 기다렸으니까 나 그냥 500원 내도 되는 거지? 시간이 금인데 안 그래? 와 진상 또 시작이다 여기에 넣을게요 500원 됐죠? 어? 근데 어떤 맛이 버블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골라먹기 할까? 그래 그러자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골라야지 내가 제일 먼저 온 손님인데 알겠어 알겠어 너부터 골라 후 제발 버블티 나와라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 나는 이거 제발 버블티 이길 설아야 골라 그럼 나는 이거 그럼 나는 남은 거 이거 우와 예쁘다 무슨 맛일지 에잇 뭐야 파시잖아 맛있긴 한데 음 음 오 나는 꿀어떡이야 꿀어떡 꿀어떡 어?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내가 먹으려고 그랬거든 헤헤헤 헤헤헤 아 뜨거워 어때 맛있어? 내가 또 해줄게 설아야 아니 또 해줄 수 있는 거면서 왜 고르라고 하는 거야? 짜증나 일단 먹어보라고 한 거지 맛이 어때? 맛있어? 뜨겁긴 한데 엄청 쫄깃하고 맛있는데? 오 대성공이다 내 꿀어떡도 맛있어 팥도 나름 맛있어 좋아 좋아 그럼 나 팔아도 돼? 인정 근데 나는 500원 해줘 하하 그래 기분이다 다 500원 해줄게요 줄로 쓰세요 좋지요 네 곧 드립니다 버블티 호떡을 만들어 보면 자 버블티 호떡 주문하셨죠 갑자기 버블티를 가득 넣어주고 어때? 나 약간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지? 오 달구어진 팬에 올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고 눌러줍니다 우와 자 버블 호떡 완성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버블 호떡 먹어봐야지 우와 음 호떡 안에 달콤한 버블이 가득 차있어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 저리 비켜 버블 호떡 하나 주세요 500원 됐지 500원 빨리 주라고 빨리 하 오늘도 진상 손님은 피할 수 없다 뭐라고? 어딜 봐서 내가 진상이야? 참 어이가 없어? 그래서 비켜 너 이대로라면 진짜 퇴박 나겠다 올겨울 호떡 장사로 바쁘겠네 그래도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? 버블 호떡 만들어 팔기 네 성공 빨리 만들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가 righteous 골바나 bever 가 Heart 는 modules 가